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니, 완전히 묻은 거 아니었어. 왜, 왜, 왜. 다가왔지, 다가. 오, 동이도? 야, 진짜 완전체네. 촬영 끝나고 바로 왔거든요. 10년 축하합니다. 10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통성. 10년 축하합니다. 10년 동안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멤버들 축하해줄 때도 뭐지, 뭐지, 이게 뭐지, 뭐지 해가지고. 막상 축하 받으면 이걸 축하 받을 일인가 싶기도 한데. 큰 역할을 했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소원은 없으려면 소원은 없으려면 소원은 없으려면. 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가 갑자기? 우리 영상 찍어야 돼, 언박싱. 마무리합시다. 오박싱. 잠깐만요. 배고프다, 배고파. 근데 진짜 배고파. 웬일이야. 희철 씨는 요리 잘 못하나 봐요? 진짜 못해요. 아, 에어프라이어. 근데 많이 늘었어요. 요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칼주도 잘하고. 안녕하세요. 12시 허수경입니다. 회사 자체 콘텐츠로 우리 앨범이 나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 앨범생이 뭐예요? 멤버 개개인별로 앨범 버전이에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슈퍼주의!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년부터 기다렸던 우리의 데뷔 15주 기념 앨범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많다. 너 잘생긴. 두 개 있죠. 여러분, 제 마지막 짧은 머리일 거예요. 아마도. MC맨 이거 물광끼도. 아, 물광. 엄저바다다죠. 턱선 보이려고 숨 참은 거 괜찮나요? 보여주세요. 턱선 보이려고 숨 참은 거. 어찌 모서부터 콕백하는 슈퍼주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해주세요, 반중이. 네, 잘하십니다. 잠깐, 뇌튀김. 아, 맛있겠다. 이거 진짜 먹기 쉬워. 아, 깜짝이야. 아, 예성 씨 너무 힘내겠네.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뭐가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 나 배고파. 나 못 먹어서. 이건 약간 매콤해. 매콤한 거. 그거 옆에 거. 이거 약간 매콤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심해, 진심해. 맛있어! 시원 씨는 나올 때마다 있으면 그냥. 그냥 다 나올 것 같아. 그냥 뭐 한마디만 해도 재미없네. 다음 집에 보내드릴게요. 믿은 줄 알았어. 놀아 봐, 시원. 맛있어. 잠깐, 근데 시원이는 황톡 패널로 아직도 안 뛰고 있어? 아, 집에 때려고. 너 피부관리 너무 하는데. 실제야? 괜찮다. 내일 스케줄 좀 알려줘요. 잠깐만요. 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스케줄 정리받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다 모이고 진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우리 이건 정하자. 내일 이 시간에, 예를 들어 9시인데 시원, 귀연, 여기야. 이 9시에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것들. 왜냐면 이것들이 다 딜레이의 원인. 맞아. 이런 것들. 이것들이 다 딜레이의 원인. 맞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네요. 스탠바이가 늦어지는 상황들이 항상 딜레이의 원인이기도 해. 그러면 우리가 5분 정도 정확히 5분만 늦게 끊어줘야 돼요. 정확히 5분만 늦게 끊어줘야 돼요. 어? 아니, 또 너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이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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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규현. 조규현, 조규현. 이규현. 이규현. 이규현이 진짜 몰랐던 것 같은데, 성? 김규현이라고 해요. 오디오가 많이 겹치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본인 오디오는 없네요, 이규현. 그림도 잘 안 걸리세요, 지금. 이규현. 마이크가 꺼져 있었나? 이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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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9시까지 오시는 걸로. 내가 봤을 때 5천 퍼센트 딜레이. 아, 맞지? 원통선 민의 수가 최근에 왜 살 빠지는지 알겠는데. 왜일까. 딜레이가 되면. 근데 매번 그랬잖아요. 형 잠깐만요. 매번 그랬잖아. 이번에는 정말, 조금. 이번에는 15년째. 딜레이가 무조건 다... 딜레이가 있어. 감독님에게 문장된 게 정말 실질적이에요. 아, 15년만 부탁했어. 아무리 실질적으로 해도 딜레이는 무조건 있어. 형 그냥 늘 하던 대로 단톡방에다 공지 띄켰놓고 난 자용 그러는거지 무슨 막 이거를 갖고 와서 막 10주년이라고 막 전첨시 있다고 자 내일? 그럼 둘이 갈바이빗 한 번만 정해 봐요 난 자용 그냥 단톡방이라서 난 자용 언제부터 형이 이런 얘길 다 같이 하던 대로 알아서 연습이 높아요 오! 땀나다 땀나 지금! 결정하면 안 돼요! 오케이! 뭐 내일 그러면 뮤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고 없어요! 오케이! 잘 자용! 내일! 잘 자용! 내일! 난 자용! 난 자용! 난 잡니다! 난 자용! 난 자용! 수고했어요! 우리 가용! 우리 뭐 자야 돼! 여기서 자자! 오늘 여기서 자는 거야? 아니 가! 우리 집에서 나가! 다 나가! 난 자용! 수고하셨습니다! 뒷정량이 귀엽습니다! 도와줬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세 분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니비님이랑 감독님들 마음 뺏으려고 해! 막 이런다고 고정 안 돼!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사실 또 요즘에 또 힘드시기에 입만 털고 뒷정리도 안 하고 갈 거잖아! 빨리 쳐줘야 돼! 빨리 퇴근을 하시지! 내일 또! 제일 싫어해서 좋습니다! 카메라 뺄려고 했는데! 전 참시 만나요! 슬리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로롱 하고 이제 스튜디오로 넘어올 거야! 그러면 형 형이 그러지! 아 휴즈 정신없네 정신없어! 그럼 채용이가 형들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 라고 하면 포커스로 나갔는데 저렇게 떠든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네!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으로 넘어가겠지? 오케이! 아! 재밌다! 끝까지! 끝까지! 형들 머리 아파 죽겠어! 머리 아파! 와우! 아! 미안해요 두통이 오네요! 그런데 형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그럼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기 싫다! 우리 전 참시 에이전트인 우리 규현 씨! 밤에 누구를 또 모시고 나왔지? 오늘 반응이 시원 씨! 시원 씨!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시원 씨 준비해 주세요! 잘 생각했는데 웃기기 힘들잖아요! 화이트님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바로 준비를! 그대로! 네네네네! 저는... 뭐 계신가요? 그만해! 다음 전 참시 촬영은 신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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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이다!